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엔 무슨 때 하실거에요? 개 때 개 때 개 때 개가 짓네 개가 짓고 있어 안에 개가 짓고 있다고 지금 빨리 하세요 우리 개 때 생들 스물 아홉 내가 한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더 이상 비전이 없을 것 같아 내가 더 큰 꿈을 안고 더 큰 날개를 펴기 위해서 내가 외국에 가고 싶어 그러면 그 외국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갈등의 변화가 되게 많으실 거에요 아마 내가 안가고 싶기도 하고 뭐 경제적으로 면으로 해서는 또 어떤 분은 또 외국 가서 내가 가장 잘할 수가 있을까 가서 내가 또 공부 혼자 외롭지 않을까 이런 갈등을 되게 많이 하실 거에요 근데 아홉수라도 차라리 아홉세 한국에 있는 것보다 외국에 가서 내 기운을 돌려서 차라리 내 마음에 변화를 주는게 훨씬 낫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마시고 유학하시려고 마음 먹으신 분이나 내가 외국 가서 생활을 해야 되겠다 뭐 하시는 분들은 나는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 가서 가서 사시는게 한국에서 고통받게 고통받고 사시는 것보다 훨씬 기운이 좋게 들어 오기 때문에 저는 그게 외국 가서 살아라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 외국에 먼 길 떠나도 아무 사고 수 없으니까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그 다음에 41 참 재주가 많은 사람이야 재주가 많고 참 능력도 있고 여러가지 반면에 인정도 받고 근데 이분들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근데 이분들은 고집이 정말 참 자기 고집이 강한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참 잘 놀다가 갑자기 술 한잔 먹으면 내 말이 옳아해 그 퍼포먼스만 계속 그 기운이 그쪽만 쏠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랜 내가 내 친구의 말도 좀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 성향이 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특히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운동을 좋아한다 오토바이를 좋아한다 그랬을 때는 나는 그런 쪽에서는 잠시 잠깐 멈추라고 싶어요 왜냐면 이분들은 사고에 기운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다지 좋은 해가 못되기 때문에 올해는 사고를 당한다든지 돈으로 누구한테 또 뭐 예를 들어서 친다든지 그런 기운이 있으니까 이분들은 어디다 투자를 하거나 그랬을 때는 신중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오십 셋 음 참 이분들은 저희같이 또 이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균이 세요 그래서 어디 점집을 갈거나 그러면 무당을 점을 벌었을 때 꼬라보고 짤아보고 재고 재가 맞추나 안 맞추나 뭐 그런 아마 테스트를 많이 하실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성향이 우리같은 음 사주 자체가 우리같은 균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여기 마음속에 항상 폭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늘 사람을 믿지를 못해요 사람을 믿지 못하고 참 뭔 일을 계획하더라도 남은 말을 듣는 척하지만은 잘 안 듣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2월 2월생이나 2월 2월생이나 11월 1월생들은 참 남자분은 괜찮아 남자분은 괜찮지만 여자분은 그다지 좋은 애는 못해 그렇기 때문에 잘 까딱 잘 못했다가는 음 이혼에 이혼 말 잘못하다가 이혼에 그냥 깨끗하게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 조심하고 남편이 여자가 인상을 쓰더라도 한 석달 엑달만 잘 참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살때까지 몇살때까지 했나요 몇살때까지 했나요 몇살때까지 했나요 몇살때까지 몇살때까지 몇살때 몇살때 몰라요 알아맞춰보세요 53살때까지 했나요 빨리 하세요 이제 이거는 65세 어 자손이나 예를들어서 우리 자손이 이사를 간다든지 뭐 예를들어서 본인이 아 내가 좀 큰집을 조금 너무 지금까지 고생해서 큰집으로 내가 좀 늘려서 가고 싶다 이분들은 꼭 저희같은 무석인 분들한테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이사를 잘 못 갔다가는 정말로 정말로 우리가 폐가 망신한다고 해야 되죠 정말 폐가 망신한다는 그 말에 정말 내가 후회할 일이 생길 것이며 또 이사 잘못 갔다가는 내가 건강에 많이 해칠 것이며 또 내가 이사 잘못 갔다가 정말 왜 했던 사업이 갑자기 내가 망해가고 있지 그리고 내 자손이 정말 잘 나갔는데 왜 내 자손이 하루아침에 내 직장을 잃게 되지 그런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사는 올해 정말 나는 안가라고 하고 싶어요 가지 마세요 하고 싶은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되겠다 하면 이분들은 집을 곤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또 뭐 니 모델링 내가 새집을 샀어 니 모델링을 이쁘게 해서 새단장을 꾸맸어 그랬다가는 정말로 어 본이 아니게 큰 사고다 정말로 집에 하재수가 비치고 자손 나비 자손 나비가 정말로 그냥 내가 정말 자손 나비였다면 정말 대성통곡할 일이 생겨 그러니까 이사를 안 갔으면 좋겠는데 꼭 가야 되겠다면 이분들은 꼭 저희들 같은 무석인지 꼭 찾아가서 꼭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꼭 물어보고 가세요 어 안녕하십니까